이 아내가 나오면 여기서 가면 돼 유나야 이리로 와봐 호랑이 마호랑 유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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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 splaram оты Послуш 유나야 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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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처음 봤는데 더 웃는 거 아니야? 근데 처음에 일을 그렇게 하니까 어? 그거 근데 원래 뭐가 있냐? 뭐가 있어? 이게 누구야? 어? 어? 원숭이? 어? 어? 한쪽에 뭐 있는데 물을 가자. 새구로 가자. 시원한 사람. 아 물이 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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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, 또 있어. 어? 어? 저희 또 있다. 얼른 모아라! 얼른 모아라! 워낙이 나아, 이제 와. 워낙이, 예! 이거,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? 이 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, 위에서 어떻게 하는 게, 마을이야! 왕이 나아! 왕이 나아! 오오! 오오오! 할머니가 밥끼리 나오는거에요 밥먹는거에요 할머니가 왔으면 할머니 사랑해요 아 밥먹는다 여러가지 먹는데 어휴 어휴 코끼리 코끼리 엄청 이쁘다 코끼리 엄청 이쁘다 코끼리 엄청 이쁘다 코끼리 코끼리가 먹고 있나봐 뭐 먹고 있어 점심이 뭐야 코끼리 점심이 뭐야 코끼리 점심 뭐 먹고 있어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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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